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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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5.. 55방향 길리 있다 어 확인 둘.. 둘이야 둘 어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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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길리는 아무데나 가자 한 번 더 가자 아 나 또 위험한 줄 알고 바로 붙어졌지 아 나 괜찮대 나 수웠다 그랬잖아 동보인이 있었네요 히익 쟤 너무 빠르다 나 낙하산 열심히 했는데 뭐지 어차피 또 또 그 방 들어갈 거잖아 맞아 흐흐흐 제가 뺀다 지가 제일 빠른데 에헤헤헤 쩔 하아 쩔 말하네 몇 명이 나오는데 야야야야 디디 디디 밖에 있어 밖에 두 명이예요 근데 2층 올라갔다 어 어 야 밖에 하나 더 있어 천천히 해 나는 안전해 이게 저리라 예이 먹을 게 없는데? 일로와봐 놀았네 이거 다 마셔 예이 아껴 먹어야지 하나 먹어야겠다 아껴먹어 내 가진 전부니까 그게 오 대사 같았다 내 가진 전부니까 아껴먹어 내 가진 전부니까 아껴먹어 내 가진 전부니까 아껴먹어 고래둘 있어 고래둘 친구 기절 감자 이골? 이골?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싫다 아 아 야 지심으로 그러게 있냐 아 아 아 아 아 방송할 남친한테 보내는 치료 같은 거 있나요? 야 남친이 없어요 진짜 없는 척하는 게 아니 있으면 있다고 할 것 같은데 없어요? 님 나은 친구 있음? 있었으면 좋겠음 요즘 조금 외로움 네? 여기 또 제가 아시는 어르신분들 많거든요 괜찮아요 난 소개는 못 받겠더라 그냥 자연이 만났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늙어 죽는 거지 저희 채팅창에도 한번 어필 한번 하시죠 아 어르신이 여기 계신가요? 네 아 렌즈를 돌려라 뭔 소리야 남자 취급하고 싶다니까 렌즈를 돌리시게 사랑 우리 봤다 나이스 나이스 기절 집디 집디 돌자 같이 안 보여 나는 나이스 아파 많이 살았다 18명 살았어 무섭고 만나 어 그럼 여기 조심해야겠는데 무조건 만나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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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5 방향 길리 있다 어 확인 둘 둘이야 둘 어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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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길리는 먹어야 돼 먹고 와 사장님 네? 사장님 구해왔어요 어 나 피에로 두운데 그럼 너 이거 입을래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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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0 들어갔어 와 이거 잡았어? 340에 들어갔다 조금한데 왼쪽으로 잡았어 이거 아니야? 나이스 어 저 뒤에도 있어 망로에서 쐈어 망로에서 쐈어 어 저기도 있어 망로가 무제가 아니야 하나가 푸시하는데 오른쪽으로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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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오 망로 오 망로 빅스 봐봐 알았다 최대 위기가 도대체 지금 아싸 킬 딸 킬 딸 킬 딸 킬 딸 좋았다 여기도 있네 자리 좋아요 자리 좋아요 여기서 좀벅 가세요 화이팅 망로 앞에 야 망로 앞에 나오네 화이팅 걸프 잘한다 진짜 올라가는데 화이팅 올라갔어 망로 화이팅 아니 어디 가는데 혼자 화이팅 밖에 없다 실화냐 하하하하하 야 실화냐 화이팅하고 혼자 가냐 연막 쳐줄까 그쪽에다가 아니 여기 오고있다 집에서 야 큰일났다 집에서 오고있다고? 본거같애 나무에는 나는 내 길리라 괜찮을거야 날 찾지 못할거야 안 보이는데 좀보해 그냥 좀보해 그냥 저기 수박이 아직 있어 하나 기절이다 아싸 킬 떴다 킬 떴다 나 거기로 간다 야 간다 하하하하하하 아냐 간다 그 집에 들어갈거야 오오 나 다섯명 밖에 안남았다 그런데 우리 갈길이 별로 안좋아 왼쪽위에도 하나는 안났을거 같은데 하나 내려왔다 나뭇가지 하나 내려왔다 나뭇가지 연막 안으로 들어왔어 265 아 쟤 죽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누웠다 여기 연막 뒤에 있어 어 알았다 여기있다 갔어 야오 와아 새비이 하와 나이스 잘했다 맞다 잘했다 안녕하십니까